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철입니다 누나 아니야 아 머리 머리 일본어 10 15 15 20 20 21 22 저희 이스타필터 저희 이스타필터 그 유튜브에 올라간 그 향수 그 공방 가서 만든 거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날씨 은근히 과제 다 이제 다 다 다 예 또 다 오빠 개척 타임 분의해드릴게요 과제곡 들으면서 과제하세요 잘 되겠다 기타 요새가 들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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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잘 지내줘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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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